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를 만나서 일본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나는 시점은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분이 기대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공병호TV에서 일본 경제보복 결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전만경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를 보충하는 또 전망과 가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월 10일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3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측은 1월 달에 기업인 간담회가 130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명이 빙 둘러앉아서 마이크를 돌아가며 잡으면서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행사가 될 것이고 이런 모임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발신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될 것이고 그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이벤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옛말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려면 8일이라도 만나야 되죠. 5월 6일. 10일 정도 되면 또 3일 지나가지고 3대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부르는 것을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문계 해결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 3일간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움직임. 30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 무덤덤함에 놀라기도 하고 그 무신경함에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사안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자의 말처럼 무슨 전략적 침묵인지 전략적 무대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도자가 취할 그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무반응을 혹자는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2, 3일간 대통령 주변 핵심 인사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의 동선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결 방법을 추론해 보게 됩니다.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베가 싸움을 건 것이지 우리가 건 것은 아니다. 그러니 굳이 규책 사유를 따지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이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은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하면 이번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결자해지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의 중심에는 대통령 자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에 다가서고 있지 못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이 뭔가를 생각하게 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미루는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핵심을 미루는지는 저로서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대응책에 반영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때문에 부지런히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기업체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봅니다. 우리 옛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불현듯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문제 해결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경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지 얼마나 절실히 아는지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에 10일 수요일 날 문제 해결과 별반 관련이 없는 30대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머리를 맞대겠다 일종의 정치 이벤트를 개최하는가는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정부가 대일강경책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악스러운 사태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경악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대일강경책을 쓰겠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는 강경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경제신문은 전합니다. 또는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책은 경제전쟁을 전면적으로 확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더라 그러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망과 재언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한국 측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규책 사유를 따지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할 수 없으면 이번 사건은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국가 간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한국 측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다른 의사결정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이 선행되면서 아베 수상이 경제 보복을 시작한 겁니다. 이 선행과 후행,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선후를 따지면 확실한 것은 한국 측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엄청난 비용을 치료하겠죠. 일본 메이조대 경제학부 교수로 있는 이수철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의 7월 6일자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한일 문화적 간격 좁혀 갈등 관리해야 돼.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한 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시시한 약속이더라도 선약이 우선이고 다른 아무리 중요한 사정이 생겨도 약속을 깨는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획성할 수 없는 문화다. 이게 한일 간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또 실수를 하고 국가관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일본은 일단 1965년 한일천국권 협정으로 5억 달러 배상을 했고 이로써 모든 천국권을 말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리는 한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국의 위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치료해야 될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대일 강경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이 한국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전후의 배상 문제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일본 측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원칙의 문제고 실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 측이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더 엉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의 능력을 오판해서 일본과 맞대응으로 맞서서 전면전을 한국이 벌린다면 그것은 기업과 국민의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지로 이끄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야기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행렬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반일감정이나 민족주의 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한 다음에 기업체의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전면전을 돌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기업체들 모아가지고 바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방법을 숙여할 필요도 없고 청와대 핵심 관계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둘러보면 대통령의 결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